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10일과 11일은 사전투표가 열리는데요. 9일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는 다양한 선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.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는 방송국을 찾았습니다. 오 후보는 10분간의 방송연설로 주민을 만납니다. 코로나19로 주민 만나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미디어가 대안이 됐습니다. 공약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성 그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.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야구 연습장을 찾았습니다. 김성한 전 야구감독과 야구 대결을 벌였습니다. 김정 감독은 정태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힘을 보탰습니다. 미디어 속으로 또는 유명인과 함께 후보들은 각자의 색깔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 혁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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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신입니다.